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웬만한 스케줄은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연습이나 또 이제 무대 준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재활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이제 8주년 펜스타 아닙니까? 저희가 이제 8주년을 함께 해온 우리 아미 여러분들 뭐랄까 저희가 항상 힘들고 지칠 때 항상 큰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페스타 콘텐츠들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정말 신기하고 독특하고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올해도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여러분들 8주년 꼭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녕